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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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봅시다. 지금 여기서. 틀린 거 찾으시구요. 여러분 틀린 거 찾으시고. 그리고 꽂힌 다음에 해석을 해보세요 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1문에 보시면은 여러분 1문에서 뭐가 그린거죠? 1번에 이상한 녀석이 있죠? 지금 Teens only get better work experience 다음에 곧 올 수가 나와있네요 곧 올 수가 나와있으니까 앞에 있는 only 있으면 안되면 앞에 다 못 붙이면 돼? 앞에 붙이면 되겠죠? 봤죠? 그래서 1번은 거의 다 맞으셨어요 그래서요 자 10대들이랑 now let me get better work experience 자 기준은 지금 뭔가 work experience를 얻을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바람에 대해서 또 배운다고 해서 이번에는 앞에 다 넣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바로 2번 볼게요 자 2번에 보시면은 더 비교급이 나와있어서 우리 앞에 비교급 앞에다가 더 넣어야 했는데 더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더 넣으시면 되겠죠? 자 덜을 넣어서 이게 정답이 되는거야 그래서 the more students talk in class 학생들이 수업에서 더 얘기를 할수록요 the better than speaking skills get 더 남은 그 스피킹 스킬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2번에 덜을 썼으면 되겠죠? 여러분 3번은 제가 좀 안말하게 됐어요 제가 좀 안말하게 됐어요 지금 해석까지 적어줬으면은 여러분들이 맞췄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해석도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봤는데 거의 다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일단은 주어 찾기 위해서 주어 찾는게 너무 어렵고 not이랑 also랑 but이랑 only 하고 있네 일단은 not only a but also b 이걸 먼저 푸는거야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찾을 때요 뭐랑 뭐랑 연결이 되는지 먼저 찾으셔야 돼요 뭐랑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품사가 지금 비슷한 녀석 품사가 있는 거 두개 찾아보시면요 자 make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eak도 있고요 render 있네요 우리 make 같은 경우는요 D의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를 취할 수 있어 없어? 취할 수 있죠 왜? 몇 정식으로 쓰일지? 5형식 사역 동사로 쓰일 맞죠? 그러면은 아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하면 돼 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그 동사 기준으로 지금 not only a but also b 나 근데 a but also b 할 때 선생님이 a랑 b는 어떤 녀석이 와야될까 그랬지? a랑 b의 b의 문법적인 지인은 어때야 돼? 내가 갔다 오란 거 기억나? 얘가 동사면 얘도 동사 얘가 명사면 얘도 명사 얘가 동명사면 얘도 똑같이 동명사 했다고 기억나죠? 그 기준으로 먼저 따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students가 주어인지 그 다음에 discussion이 주어인지 class가 주어인지 여러분들 잘 색깔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지금 중앞에서 보시면은요 class discussion 얘가 주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lass discussion이요 얘가 지금 바로 동사구를 연결해야 됩니까? 앞에다 바로 뭐 넣으면 돼? not only 바로 넣으시면 되겠죠? not only 바로 넣으시고요 discussion not only 다음 그 다음에 또 뭐 넣으면 됩니까? not only let students you can see with your left students 자 let students 쓰는 다음에 또 그 다음 뭐 넣으면 됩니까? 여기 let 얘는 똑같이 let이니까 let이니까 어 잠깐만 텐션을 한 번 못 찾았네 어? 아 왜 있구나 let 자 let 넣으면 되죠 아 왜? 이 let 같은 동사가 얘도 똑같이 사양동사니까 목적교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not only let not only let the students learn to speak better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but also 쓰면 되죠? but also 자 make 쓴 다음에 but also make 자 얘네들이 뭘 느끼게 합니까? them or confiden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여기서 일단은 이 make the 오영식 동사로 쓰셨지만 얘는 사육동사야 하냐 사육동사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사육동사는 이 let 이 let 사육동사로 쓰습니다 맞죠?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3번은 선생님이 조금 안 나게 했습니다 4 3번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걸 맞힌 사람도 있어요 아 네 어 알아서 다음에 좀 좀 더 내가 다리를 조절해 줄게 이것 좀 내가 좀 더 내가 봐서 좀 너무했어 자 우리 4번 가볼게 4번 자 4번 보시면은요 4번은 얘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더 비교급인 거를 지금 찾아보니까 더 무얼 더 무얼이 보이네요 그럼 앞에가 지금 할수록 뭐뭐라니까 앞에가 뭔가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맞지? 그러면 더 더 뭐 할수록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피곤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플레이 스포츠 하는 게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다고 맞아요? 피곤할수록 운동하다고 맞아요? 운동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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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다고 맞죠? 맞죠? 그러면 뭐 쓰면 되죠? 더 더 더 더 더 더 플레이 스포츠 그 다음에 뭐 쓰면 되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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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치를 할수록 너가 더 피곤해져요. 언제? 밤에 더 피곤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모델 에세이를 그대로 따온건데. 그대로 따온건데 한번 보자고. 근데 진짜 나도 운동하면 여러분도 운동을 하면 밤에 알베끼고 그러지 않아? 아침에 일어났대. 아침에 일어났대? 야 늙어서 그러나? 선생님이 한번 뛰어가봤거든요. 뛰어가고 운동을 한번 해봤어요. 오랜만에 30분 운동을 했어. 그날 저녁에 뻗었어요. 그날 저녁에 뻗고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뛰어도 좋겠다. 여러분들도 잘 먹어서. 여러분들은 한 5년만 지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정환아. 많이 먹어요. 뭘 아니야. 5년만 지내봐. 그게 20살이에요. 아니잖아. 어? 그게 20살 아니잖아. 어? 20살은 아니에요. 아니요. 어. 20 몇 살이에요. 아. 20살. 맞다니까? 아. 20살 아니잖아. 30살. 뭐라고? 뭐라 했지 재영은? 30살. 아. 제가 30살 안 한다고? 어. 재영아 30살. 그거를 2번 했어요. 어? 아. 2번 했어요. 아. 2번 했어요. 그치. 재영이가 사회생활 잘하네. 아. 2번 했어요. 아. 근데 얘들아 진짜 객관적이다. 진짜 객관적이다. 진짜 객관적이다. 아니. 너희들 그냥. 난 뭐라고 말할게. 피크가 없어. 어. 20살은 아닌 것 같다. 아. 20살은 아닌 것 같고. 아. 20살은 아닌 것 같고. 형 몇 살처럼 보이는데? 아이디 레슨이 정확하대요. 어. 그치. 정확긴 모르겠는데. 어. 앞에는 3일 것 같다. 앞에는 4일 것 같다. 뒤에는?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뭐예요? 정말 뒤에서 웃고 있는데. 정말 너가 어떤 것 같다. 괜찮아. 괜찮아. 얘기해도 돼. 28. 28? 왜 하필 28이에요? 왜 28이야? 어떻게 20. 오케이. 정보는. 수직하게 얘기해. 30. 35살? 30. 30. 30. 38. 더 많아졌네. 그냥 딱 10살 차이자. 야 이것보다 위 있냐? 이것 보다 위는 없어? 아니 씨. 내가 진짜 괴로붙는게. 그. 뭐지? 그. 아 그. 아 그. 연예인을 이뤼까 생각해봐요. 연예인인데. 이거 사람 머리가. 말하고 못 사람 머린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난 연예인이 있거든요? 민규인가? 여기 위에 대머리가 있고 여기 위에 대머리가 있고 탈모 회임이라면서 하는데 김감규 지복은 김감규 닮았대요 솔직히 닮았냐? 별로 안 닮았어 안 닮았지 머리는 이제 닮았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안 닮았지 3번까지 계속 추가해야 돼 형이 진짜 2킥대 진짜 다른데? 진짜 다른데? 진짜 2킥대라고 해 파악해봅시다 진짜 2킥대는 없네 진짜 2킥대는 없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너도 나이 넘어 봐 지금 너희들 이제 쪽수로 5년 지났는데 나 쩔 볼게요 자 볼게요 안 돼 안 돼 뭘 안 돼요 왜 나 쩔는 거 얼마나 괜찮은데 자 좀 들어볼게요 자 I have a mobile phone and use it 난 mobile phone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But I do not agree with that Students should use mobile phone 에스코 학교에서 지금 핸드폰 사용하고 나는 지금 동의하지가 않아요 사실상 I believe that 예 라고 블라블라블라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요 나는 이렇게 지금 이거라고 생각해라고 하니까 뒤에 지금 뭔가 주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난 이렇게라고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주장을 나타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뭡니까? School should ban mobile phone 예 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죠? 여기다가 귀엽게 A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다음에 좀 써주세요 자 두 번째 B번 한 봅시다 B번 해보시면은요 So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랑 sleep like 뭐인 것 같냐면요 블라블라인 것 같아요 블라블라인 것 같으니까 오 개꿀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네 근데 12345 보니까 아 괜찮냐 다 주어동사네요 그러면 해석을 하셔야겠네요 맞죠? 뒤에 They even use their phones in class 학교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Students not only send a text message on their phones but also play games on them 학교에서 게임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네들이 핸드폰으로 사용할수록 성도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관련된 것을 찍으면 되겠는데 일단은 그러면 네 번째 건 숙제가 되겠죠 두 번째랑 세 번째인데 아직은 A는 빠졌고 여기 중에서 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따라서 B번의 정답 보니까 예를 쓰면 되겠죠 맞죠? 요즘에는 핸드폰 게임 핸드폰 게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우리만 아이들은 안 하지 우리만 아이들은 안 할 것 같아 지생핸드폰 게임은?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아니요 애들 게임할 때 카트라일도 하네? 나 카트라일도 해? 응 나 카트라일도 개고순데 싹고순데 선생님 어? 너 챌린전에 어 맞아요 너 챌린전에 해? 아니야 마스터? 아 씨 아우 좀 봐 선생님 선생님 뭔데? 어? 나? 네 선생님 선생님 그때 그 챌린저 뭐 좋은거에요? 제일 높은거에요 아니 제1은 아니다 제1은 아닌데 상위 선생님이 상위 1%가 남겼습니다 어 어 근데 선생님이 비결은 뭐냐면 지갑전사였어요 아 지갑전사 여러분 돈이면 다 내요 자 학생들한테 쓰레기같은거 가르치고 있는 자 내가 지금 뭐 가르치고 있는냐 지갑전사 지갑전사님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적당한 현질은 정신과 말 겹다주면 적당한 현질 근데 그 이상은 하지마세요 그 이상 할거면 차라리 치킨 해주세요 치킨 근데 지금 웃긴게 내가 현질을 해서 현질을 해서 내가 상위 1%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웃기니까 현질을 해서 내가 그때 10만원인가 지켰어 그래서 와 너무 재밌는거야 근데 1% 찍고나서 개껍치는게 다음에 다음에 할 때 다음에 할 때 선생님이 지금 5% 그 다음에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거야 왜 떨어졌을까 현질을 안타진거야 새로운 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10만원짜리 해서 이 이상시에 제일 좋은 차를 꼽았어 그러니까 내가 골라봤지 그게 10만원이지요 어 하나가 10만원이요 네 그 차가 네 근데 다음에 또 차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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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이 한 번 넘었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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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자 내 땡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요 별명이 돈 이렇게 있어요 어 어쩔 수 땅 어 참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돈으로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게 너무 돈만 밝히는데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이 못하지 않나 롤 같은 경우는 돈이 게임에 영향이 안 주잖아요 맞지? 그런 애들이 좀 물어봐요 자 여튼 자 이번에 세 번 봅시다 우리 그러면 AB 찾았고요 세 번 봅시다 학생들이 지금 수업에서 모바일폰을 사용할 때요 얘네들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니까 여러분 이 두개 남았네 I can focus on my lesson at times They bother other student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요 지금 어 어 어 뒤에 끝까지 볼게요 I go to school too 나는 학교에 배우러 가는데요 그러시고 있네요 그 다음에 I do not want to see I just distracting me with their force 얘네들은 핸드폰으로 나를 지금 방해하는 학생들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나는 학교에 배우러 가는데 이거를 나를 지금 방해하는 거 원하지 않아도 말했으니까 여러분 예요 그게 예요 위의 거 아래 거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죠 그렇죠 정답은 I can focus on my class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학교는요 지금 어 핸드폰을 지금 금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요 지금 그래서 그것들은 학생들을요 수업에서 충분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요 그것들은요 학생들을 지금 어 괴롭힌다 해가지고 따라서 정답 마지막 벌칙 없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라이팅 마치고요 우리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는요 우리 금업 브릭스 넘어갑니다 브릭스 그리고 오늘부로 브릭스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여러분 다른거 준비해놨어요 그래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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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구라야 저거 너네거 아니에요 네 어 너네거 아니에요 지금 표정이 망 끝난다 해서 이 표정이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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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생들 신기생들 신기생이 있는데 새로 들어온 아예 저거 하하하 그리고 다량이요 중학교 3학년 anche 중학교 중,3 border,1 기능 그 중에서 cabine 이런 거는 자 우리 이번에는 가려봐요 이건 지금 훨씬 약 진짜 무슨 약입니까 신수리 침술 생성? 침술? 침술에 대한 거에요? 침술에 대한 거에요? 침술에 대한 거에요? 맞아요 플러시코 효과였죠 자 플러시코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129쪽 넘어가 봅시다, 129쪽 아 이거 띄워봐 아 일단 채점하면서 모르는 거 생기면 바로 띄울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실리 남아있는 거 정답 뭡니까? 그쵸, 스피오킹이니까 정답이죠. 자, 두 번째는 RELY ON. 얘의 정답은? DEPEND ON.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SWELLING. 여러분, SWELLING ON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FOUR을 골라죠. 그래서 얘가 정답은 그냥 BARDY. BARDY가 얘가 정답입니다. 얘도 똑같이 FOUR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LIEVE. 얘의 정답은? INCEMENT.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채점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NEEDLE 쓰라고 나와있는데 네, 자, 바늘인데 무슨 바늘이지? 얘들아? 같이 가짜 바늘이니까 정답은 FAKE 겠죠. FAKE.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뒤에 7번이 나왔었죠? 두 번째는요. 지금 그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번째에 Subject 나와있는데 이 Subject는 무슨 뜻이야? 이 Subject를 보니까 그 Subject 접어놓으세요. 여러분 Subject가 여기서 이 Z가 여러분 Slow 던져놓다는 뜻이거든요? SUB는 뭐야? 우리 지금 한번 했었잖아. 그렇죠. 네 아래에 던져놓은 거에요. 네 아래에 던져놓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Subject 알고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꽈뜻게 되고 또? 뭐 있었어? 아, 뭐. 그렇죠. 꽈뜻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요. P 실험자가 됩니다. 나한테 지금 밑으로 떨어진 게 지금 나한테 밑으로 떨어진 게 과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허는 게 광고부터 되기도 하죠. 맞죠? 그 다음에 그 실험하는 사람 밑으로 떨어진 거니까 P 실험자가 되는 겁니다. P 실험자가 뭔지 알고 있죠? 실험하는 사람이 있고 실험하는 대상이 있잖아. 그 실험하는 대상은 P 실험자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요. 자, 절반의 P 실험자가요. 지금 무슨 치료를 받았죠? 신술. 자, 아큐펄츄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 볼게요. 자, 우리 세번째 보니까 The Harvard Medical School performed an interesting job. 흥미로운 뭘 했지 얘들아? 실험이니까 뭐니까? experiment.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번째 볼게요. 자, 대안에서 뭔가가 있는데요. In the world of medicine. 자, 여기 세계에서 뭔가가 있는데요. 뭐라고 불리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불리는 뭐가 있는 겁니까? Miss Terry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번째 플라시보 효과는 여러분 어디서 시작했었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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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슬퍼한 거 아닙니까? Funeral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Funeral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플라시보 효과의 지금 반대말은요. Nocible effect. 얘가 정답이 되겠죠. opposite. opposite. 그 다음에 7번째는요. Brain Scat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Trick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럼 힙장 남겨서요. 131등이에요. 여러분. 여기 131등 밑에 POP 퀴즈 볼게요. POP 퀴즈. 여러분. 왜 POP 퀴즈인지는 알고 있어? 그게 POP 퀴즈? 어, 맞습니다. POP? 어, 그럼 POP이 무슨 뜻이야? 맞아요.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튀어나오는 걸 뭐라고 해? POP. 그렇지. POP. POP 퀴즈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 POP이 POP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퀴즈를 POP 퀴즈라고 해요. 그래서 the word real. 자, 이 다섯번째에 나와 있는데 이 real은요. 지금 세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뭐랑 똑같아요. 자, 얘의 반대말이 따라가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FAKE. 그렇죠. FAKE 쓰면 되겠습니다. FAKE. FAKE에요. 자, 깃장 넘어 봅시다. 자, A번 보겠습니다. A번. 여러분 잘 풀어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아야, A번에 1번 정답 보니? 그렇죠. 출구가 정답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재영아. 두번째 정답 뭐야? 그렇죠. 출구죠. 잘했습니다. 자, 세번째. 윤태아. 세번째 정답 뭡니까? 그렇죠. 출구죠. 자, 플러시보의 반대말현 너세워였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B번 한번 볼게요. B번에 A1번 보시면요. J야 정답 뭡니까? B. 그렇죠. B번이죠. 플러시보 효과. 자,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해서 지금 B번에 정답이 되죠. 플러시보 효과가 굳이 한국말로 바꾸면 위약 효과입니다. 위약. 가짜 약 효과라는 뜻이에요. 자, 2번 볼게요. 2번에 예나야. 정답 뭡니까? B번. 그렇죠. B번이죠. 자, 지금 여기서 얘 시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침술이 효과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침술이 효과적이냐 하면 얘네도 지금 페이크 닛을 썼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D번은 아닙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에 정우의 정답 뭡니까? C번. 뭐라고? C번. 아, 깜짝이야. 그렇지. C번이죠. 3번 맞습니다. 어우, 지금 잘 들어야 돼. 자, 잘하셨고요. 자, 4번 타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승이. 정답 뭡니까? D번. D번? D번. 왜요? D번. 아, 맞습니다. D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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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정답은 A번이죠. 정답은 A번이죠. 자, 약의 그 약 요소에 그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A에 나와 있는 요. 그 강한 믿음에 되겠죠. 이미 예견돼. 이 약 먹으면 넌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해서 줬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먹은 사람들이 절반은 절반은 약 100에 꽂은 됐지만 나머지는 너 안 좋게 될 것이다니까 얘도 안 좋게 됐었죠. 맞죠? 그거 얘기하는 거여서 4번의 정답은 A였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의 정답. 자, 이번엔 지민아 정답 뭡니까? 그렇죠. D번이 정답이 되겠죠.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한 개가 정답 뭡니까? C요. 왜 C입니까? 우리 사람의 말을, 우리 몸이 빠르게 반영하는 거에요? 아니요. 그 말만 듣고 하는 거. 수지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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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C마리 정답이에요? 응. C마리 정답일까? 다시 한 번 전해봐. 근데 한겨라. 의사라고만 나와 있는데 여기 의사가 나왔었어요. 연골이 있나요? 닥터리죠. 응. 그렇지. 혹시나 다른 거 있다. 4번에. 그렇죠. 4번에. 말인데요. 지금 이 치료에 관한 말이요. 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환자의 영향.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맞죠?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C마리 정답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를 관통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은 관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럼 C마리 정답은 1번 보겠습니다. C마리 정답은 1번. 이거 나중에 무법실에 나온다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ANOTHER 나와있고 그 다음에 THEOTHER 나와있고 이거 무슨 차이예요? ANOTHER, THEOTHER 또 개빡치게 OTHERS THE OTHERS 이거 무슨 차이예요? 이거 예전에 했나? 이거 무슨 차입니까? 정확히 맞추는 사람? 상상하러 가야겠어요. 조코 초콜릿아리에요? 네, 조코 둘, 둘, 셋만 알아보는 거예요? 어, 둘, 셋만 알아보는 거예요? 어, 둘, 셋만 알아보는 거예요.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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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는? 그거 말고 다른거고 어 김희아들은? 어나더하고 하나 제외하고 다른거고 아저씨는 하나 빼고 전부다 하나 빼고 전부다? 나머지들? 나머지들 얘는요? 나머지? 디어델스? 나머지 아저씨가 나머지들이고 아저씨는 나머지들은 복수 나머지 오 거의 분접했습니다 거의 분접했습니다 한결이 거의 맞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 아덜이라는 녀석이 있죠? 얘들아 이 아덜이라는 녀석은요 얘들아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품사가 뭘로 쓰일 수 있냐면요 첫번째로 첫번째로 혁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혁명사로 쓰일 수 있고요 두번째로는요 자 명사로 쓰일 수 있는데 이 명사가 되게 중요해요 무슨 명사냐면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단은 형용사로 쓰이긴 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명사거든요 형용사로 쓰이긴 했는데 이 밑에 있는 개념을 알아야지 얘네들의 구분이 요약하게 가능해져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 셀 수 있는 명사는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맞니? 이 책은 참 유형해 이거 맞으면 들려? 맞아요 뭐라고? 안 들려 맞아요? 그치 맞을래?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맞으면 들려? 종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책은 셀 수 있어? 관사는 관사는 그렇죠 책 셀 수 있잖아 셀 수 있는 명사는 관사를 붙이셔야 됩니다 관사를 붙이거나 또 무슨 형 써야 돼? 복수 복수형 복수를 써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 되고 있니? 이해 되고 있어? 그래서 언어들이 왜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아들은 내가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지 맞지? 그래서 언이랑 아들이랑 같이 쓰다가 언어들 같이 쓰다가 언어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고 있어? 그래서 언어들은요 또 다른 것이에요 또 다른 것 빨간색 여기서 더 니 아너리죠? 여러분 더가 들어갔던 얘기는 확정 짓는 거지 맞지? 딱 그거잖아 딱 그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 펜이 이렇게 있어요 펜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요 원 이스화 하나는 하얀색이야 하나는 하얀색인데 자 두 번째로 뺄 때 두 번째로 뺄 때 얘를 뭐라고 할까요? 원어들이랄까? 디어들이랄까? 원어들 또 다른 하나는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딱 그거 딱 하나 남았죠? 딱 그거 남았지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디어들 디어들 그러면 여러분들 디어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거 나머지다가 얘는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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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하면 하나입니다 알았죠? 딱 지정된 거니까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들스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아들스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아들스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아들스 조금 모르겠으면 좋겠는데 그림으로 슉슉슉슉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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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XXXXXX 자 이런 주문이 있어 이런 주문이 있는데 자 처음에 이렇게 해서 뺄 때 SOME ARE CIRCLES 몇 개는 지금 몇 개는 지금 땡그라미야 맞지? 그 다음에 자 세모를 뺐어요 세모 얘를 뺐을 때는요 아들스니까? 디아들스니까? 아들스죠 왜? 다시 남아있잖아 얘는 아들스에요 어? 다른 것들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딱 나머지만 남았지 딱 나머지 지정해서 남았잖아 그럼 얘를 뭐라는거야? 디아들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해됐어? 디아들이 얘기해 주시고요 단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단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얘네들은요 나머지 라이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D가 붙는 알았죠? 그러면 아 일단 적어 디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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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롤 이런 우리가 auditiven 말리는 다 적었죠? 다 적었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거기 예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저 책에 있는 거 같이 보면 되니까 저 책에 보시니까 I don't like this place. 나 이 장소가 싫어요. Is there another restaurant around here we could go to? 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화장실을 생각해 보자 또 다른데 있어 라고 하는 게 있어 나머지 사람 아무 데가 있어 이게 맞을까요? 문맥상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어나더리야? 네 어나더리야? 그렇죠. 어나더리죠. 선생님이 비약은 안 됩니까? 될 수는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되는데요. 뜻이 이상해져요. 그러면 여기는 식당이 몇 개 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 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나더리야?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The gift shop. Do you have mentioned? Do you have mentioned? Do you have mentioned is on? 자 여기 있다는데요. 어나더리야 아니라 The honor이라 해야 되죠. 왜? 지금 밑에 바로 뒤에 넣어있잖아. directory opposite from where we are standing. 우리가 서 있는데 바로 맞은 편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맞은 편이니까 딱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니까 정답이에요. 이해 안 되니까? 이해 됐어?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디 134쪽 가볼게요. 134쪽. 자 드디어 찐막이네. 찐막 확장. 그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브릭스 갖고 오실 필요 없으십니까? 자 첫 번째 정답 불러오시면요. 3번, 5번, 2번, 4번, 1번. 다시 한번. 3번, 5번, 2번, 4번, 1번. 자 밑에 정답 볼게요. 밑에는요. 플라시보. 그 다음에 해피평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거티브.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UNTREATED. 그 다음에 NOTSEV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AB중에서. 여러분 AB중에서 정답이 뭘까요? A. 그렇죠. 저 정답은요. 여러분 A로 보는 것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질문 있나요? 그러면 이제 브릭스는 빠이빠이. 여러분. 내가 항상 애들 입출이 끝나면 선생님 버려도 돼요? 이런 상황마다 듣거든요. 버리지 말고 집에 잘 갖고 놔서 보셔다 주세요. 알았죠? 네. 버리는 거요? 버리는 거요? 일단 함께 볼게요. 일단 함께 볼게요. 여기 클레마는요. 드디어 아기다기 모기다리던 가정법. 가정법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근데 저거 안 해줘요? 가정법 다 안 끝났어. 뒤에 끝난거야? 아니, 그거 안 해줘요. 아이비 씨. 너희들 지난번에 숙제 적었다고 개꿀이들었었잖아. 있긴 있었는데 숙제가 꺾었어. 지난 2번에. 주의해야 할 가정법 다 안 돼요. 어, 맞아. 그러면 오늘이 숙제가 안고 안 되었는데요. 어, 잠깐만. 얘들아, 아이비 씨 가정법까지 다 끝났어? 네. 아이비 씨 SUV까지 끝났죠? 그러면은요 주의해야 될 가족법이 이제 아 그럼 내 개인포가 주네 이거 여러분 그러면 가족법보다 지금 거의 다 봤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좀 참고로 참고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을 나중에 쓸게요 지금 근데 지금 주의해야 될 가족법 옆에다가 그냥 138쪽에다 같이 적으며 사십시오 적으며 사는데 얘들 어차피 이거 한국에 복습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보면 사십시오 복습하는 의미로 지금 가족법을 했었었는데 자 우리 가족법은 얘랑 복습용으로 한번 볼게요 가족법은요 지금 구라 치는 거라 했었지 같이 구라 치는 거기 때문에 시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시제 어떻게 됐나 앞으로 간다 했었던 거 기억나 한시제 앞선 동사를 쓰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현재일 때는요 무슨 동사를 쓴다 과거 동사 과거에 일 때는 무슨 동사를 쓴다 헤드피피를 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정답을 써놓고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알겠군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이프 가족법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물어볼게요 한겨라 우리 가족법 과거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녀석은요 시간상으로는 언제죠 시간상? 안 돼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헤드피피를 쓴다 이프 다음에 좋아하네 이렇게 뭐 나와야 돼 무슨 동사 과거 그렇죠 과거 동사 나와야 돼요 기억나는 상황들은 여러분 그냥 보고 감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한번 쓸려고 쓴 사람은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겨라 여기는 무슨 동사가 나와요 조종사 과거 그렇죠 조종사 과거 우쿠슈 마가 들어가죠 자세히는 안 쓸게요 우리 지난번 한 거니까 우쿠슈 마가 들어가고 다음에 동사에 무슨 형태가 나와요 동사에 무슨 형태가 나와요 동사 아니요 그렇죠 잘했었습니다 동사에 무슨 형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자 그 밑에는요 이건 지민아 가둑북 과거 이러려고 나와 있는데 가둑북 과거를 죽어가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헤드피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위 뒤에는 헤드피피가 나왔어요 헤드피피가 나왔었죠 맞죠 헤드피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인 포인트 주어가면 과거에서 나오면 해석 어떻게냐 지금 얘도 어떻게냐 지금 얘는요 그때 그리고 얘는 그때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다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됐나 안됐나 안됐나 했었지 이렇지 얘는 돼요 얘는 돼 얘는 되죠 얘는 되는 건 내가 무슨 가정법이라고 했어 섞여있으니까 혼합 가정법을 했었던 거 기억나 내가 옛날에 했었으면 난 지금 그걸 이렇게 옛날에 로또 쓰면 지금 로또가 됐었을 텐데 이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이해 됐어? 오늘 세팅끼리 얘기를 했는데 로또가 로또가 이게 다섯 개가 있거든요 로또가 이게 다섯 개가 있거든요 다섯 개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고를 수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서 숫자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1등 번호를 1등 번호를 여기다 쭉 다 써가지고 쭉 다 써가지고 얘가 얼마나 받았지? 거의 9억인가 10억인가? 이번에 가져오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또를 할 때 당첨이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돼서 여러분 1등에 당첨이 되면 그 돈을 받아요 근데 이 1등 번호를 여기 똑같은 걸 다섯 개 쓰잖아 다섯 개 쓰죠? 그러면 이거를 다 받아요 이 1등 돈을 1등 돈, 1등 돈, 1등 돈, 1등 돈, 1등 돈 해서 곱하게 구워봅니다 아하 어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한 분 봤는데 보고 부들부들했어요 근데 형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누가 지기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인증샷 듣고 왔어요 나 꼼꼼아 왜 그래 진짜 로또되면은 우리 가정품 가니까 진짜 로또되면 여러분 로또되면 뭐 하죠? 없어? 아니, 학원을 나가는 거 아 로또되면은 학원을 나간다? 학원 남아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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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불려 불려 불려나? 뭐 주식까지? 맞아 두 분 다 주식을 한다고 자 아무튼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요 얘랑 얘랑 이게 맞는지 시제를 맞는지 시제의 입시로 첫 번째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시각 아 아 시간부사랑 잘 맞는지 그거를 제가 물어본다고 했었습니다 나우 같은 애들이 보이면요 앞에 부쿠슈가 동사 반응이 나왔고요 아 끝 곧 다음 장인거야 다음 장인거야 다음 장인가요 자 IC 가상법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하면 내가 얘 해석. 얘는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지? 뭐라고? 시간이 시간이 현재일까 과거일까? 현재죠. 아 여러분 현재 맞아요? 지금 그랜마 인사이트 수준에서는 현재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앞에가 위씨 말고 위씨는 이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때도 현재를 할까요? 그땐 아니에요. 여러분 더 정확한 거 알려줄게요. 더 정확한 거 뭐냐면요. 이 과거 동사는요. 같은 시간이라 줘봐주세요. 앞에 있는 동사랑 비교해서 같은 시간이에요. 동사랑 비교해서. RBC 나 지금 말한다. 맞죠? 지금 말한다. 내가 과거 동사 쓰면요. 나 지금 하고 싶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이거 상대시제 개념이에요. 상대시제 개념이고 나중에 수부조사 배울 때 더 정확하게 같이 어쩌서 하면 좋은데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어 넣을 과거 동사만 하면 앞에 있는 동사랑 같은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헤드피피 쓰면요. 얘는요. 이전 시간이라고 써도 돼요. 이전 시간이라고 써도 돼요. 이전 시간이라고 써도 돼요.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우리 I wish 가정법 같은 경우는요. 원래 직설법에서는 I'm sorry. 나 미안한데 I'm sorry. 이렇게 해서 좀 유감이야 해서 얘가요. 지금 I wish로 바뀌는 거거든요. 원래 직설법 문장에서는요. 그래서 I'm sorry. the boy is not here with u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직설법에서 가장법으로 바꿀 때 첫 번째 샘이 몇 가지 얘기했던 포인트를 얘를 I wish로 바꾸면 되고요. 우리 가정법에서 아까 전에 if에서는 as로 되어 있는 거는 if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 가정법은 불화이기 때문에 원래 직설법에서 원래 직설법에서 긍정이면 가정법에서 뭘로 바꿔? 부정으로 바꾸겠죠. 맞죠? 직설법에서 부정이면 긍정에서는 가정에서는 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 지금 다 IBC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한 번 바꿔봐. IBC로 바꿔봐. IBC로 바꿔봐. 이렇게 는 마누은 음부 이 이 이것 이것 이 자, 같이 한번 보자고요. I'm sorry, the boy is not here with us. 이렇게 나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요, 나랑 씨랑 부정어가 나와있어요. 맞죠? 자, 여기 지금 우리랑 함께 그 소년이는 없어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 아, 그 소년이 우리랑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은요, I wish다면, 더 보이다 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더 보이다 하면, 여기가 지금 부정이잖아. 부정으로 해서 내가 뭘로 바꿔라고? 그리고 긍정, 긍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직설보면서 현재죠. 우리 가정보면서 시간 어떻게 해야 돼? 밀려, 밀려, 시간이. 밀리죠? 밀려서. The boy were here with us라고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그리고 헷갈리지 말하셔야 될 게, 선생님 이거 was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가정보면서 다 was 쓴다고 했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는요. I'm sorry, 미안하지만 I didn't go 라고 나와있네요. 앞에 있는 시간이랑 얘랑 보니까 얘가 더 이전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밑에 쓸 때 I wish, I 다음에. 이덴트가 나와있으니까. 긍정 문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은 정우야 얘는 어떻게 바꿨니? 정우야. 그렇죠, had gone. 잘 됐습니다. I wish I had gone to the rock festiva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메커니지 좀 이해되고 있어? 메커니지 좀 이해되고 있습니까?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as if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s if. 자, 우리 as if 안에 as if는 뜻이 일단은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했었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공사 날이면 내가 똑같이 현대라고 했었었는데 정확한 거는요, 여러분. 과거공사 날이면 똑같이 뭐 잡으면 될까? 여기 옆에 해봐. 이렇게 치울게.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었었고요. 마치 뭐뭐처럼. 여기 나와있는 과거공사는 얘랑 비교해서 얘랑 비교해서 같은 시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같은 시간. 당연히 여기 밑에 있는 해는 피는요. 주절에 있는 동사랑 비교해서요. 얘는 더 다른 시간이라고 해서 쓰면 되니까. 다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엘스 기쁘다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빈칸 한번 채워주자고. 종속적 시제를요. 종속적 시제를요. 자. 한 시제. 이렇게. 이전 것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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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프로포포지에 금방 를 똑같이 밀어서 써야됩니다. 자, 오케이. 지금 다 어떻게 되신 것 같은데 같이 기계하면서 보자고. 첫번째, 서아야. The man talks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 그럼, 첫번째, 서아야. As if he were our teacher. 너무 잘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되지? 부정이니까. 금정으로 바꾸고, 시제는 이전 걸로 한다고 했죠. 맞지?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험이 어떻게 하면 되죠? she 나름에 뭐라고 썼다고? head. head 나름. 눈. 그렇죠. head 넌. the true. 너무 잘 하셨습니다. 얘도 지금 똑같죠. 여기에 나와있는 didn't know가. didn't know가. 앞차이. 자, didn't know가. 이전 시간에 head pp로 바꾸셔야 되고요. 부정 의미가 금정으로 바꿨어야 되죠. 자, 잘 하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뒷점 보시면 여러분 문제가 나와있거든요. 문제가 나와있는데. 한번 제가 바꿔봅시다. 자, as로 나와있는 건 if로 바꾸시면 되고요. I'm sorry로 나와있는 건 I wish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ffect 나와있는건요. 제가 그거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힘들니까. 앞에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자, 한번 써봅시다. 자, 한번 써봅시다. 한번 써봅시다. 음,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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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 된 것 같은데? 좋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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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나이가 똑같이 과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보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If I, 부작이니까 긍정으로 바꿨고요. Was니까 더 이전 시간에 Was had been 쓰면 되겠죠. If I thought it would be helpful.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내가 그때 조심했더라면요. I would have made a mistak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내가 그때 조심했었더라면요. I would not have made a mistake. 내가 그때 조심했더라면 나는 그런 실수는 안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보면 이제 맞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I'm sorry가 나와있네. 어떻게 쓰면 되요?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I wish he doesn't. He doesn't? He doesn't? We'll try it out. 내가 갑자기 더 쓰면 돼요. 그리고 I wish I는 내가 얘기했죠. I wish I는 여기 안에 가진 걸 다 이전 시간을 써야 된다 했잖아. 그 위에 박아가는 거야? 그렇죠. I wish he would. Would try it 쓰면 돼? Would try it 쓰면 될까? Would try it 쓰면 될까? 이렇게 말이죠. 첫 번째는요. 걔가 그런 위험한 것을 시도하는 게 참 유감입니다. 이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그가 위험한 것을 하지 않길 바랬어. 그래서 would not try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해 되고 있어? 긍정이면 부적. 이것보다 더 이전 시간 못 읽었으면 된다고. 알았지? 그 다음 정우야. 밑에 거 정답은? I wish. I wish. I wish. I wish. 그렇죠. I wish. 여기서 didn't help 나와있네요. 똑같이 더 맨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idn't help을요. Had helped. Had helped. The poor children.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생아. 밑에 거 정답은가요? My father would have helped me. 그렇죠. As if he hadn't known how to fix a car. 잘 하셨습니다. 왜? 여기에서는요. Didn't. 가 나와있는 거. 일단 더 이전시가 써야 된다. Had pp. 부적물인의 긍정물을 바꿨잖아. 맞지? 이렇게 메커니즘을 하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거입니다. 마지막 거는요. 우리가 시현이라고 해 볼게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My little brother. 이렇게 쓰셔도 되고. He라고 쓸게요. He was a native speak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잘하셨구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조금만 씻었다가 우리 바로 또 우리 브랜드 인사에 또 쭉쭉쭉 나갈게요 자 5분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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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어디로 갈거냐면 우리 책으로 가보자고 자 우리 책에서 그럼 137조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있는거에요 맞죠 오케이 자 책은 137조까지 완료되어있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거는 스윙이 지금 옆에 필리키를 할거니까 여러분 필리키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보자고 자 before, without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일을 해야겠잖아요 일을 해야겠잖아요 어 거기 옆에 살짝삼짝만 적어놓읍시다 첫번째로 뭐하면요 자 if 생략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볼거에요 if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if가 생략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if 다음에 첫번째로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나온거 아니에요 맞죠 if를 여기서 만약에 얘를 날려버리시면요 날려버리시면은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는겁니다 알았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부전하면 if I were rich 이렇게 나와있으면은요 여기서 만약에 if를 날렸어 if를 만약에 나는 뭐 뭐로 살것이다 나는 뭐 뭐로 살것이다 이렇게 할건데 if를 만약에 여기서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고 알았지? 도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막혀? if I had been rich 이렇게 나와있으면 if I had been rich 이렇게 나와있으면 얘를 이제 바꾸면 그냥 if를 날려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 head이랑 i랑 바꾸면 되겠죠 head이랑 i랑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 had I been rich 이렇게 바뀌어 알았지? 자 이게 일단은 첫번째는 있어야지 범퍼 위더어식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빨리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적으시고 옆에다가 살짝 적어주세요 아무래도 만약에 그 프린트 밑에다가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한테도 적으세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 1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38쪽 거기다 적어 지금 팬 놀고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적은 것 같은데 지금 팬 놀고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적은 것 같은데 지금 팬 놀고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적은 것 같은데 지원도 괜찮습니까? 괜찮아? 지금 지울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띄질 나거든요 여러분들의 천하 다음주 계약 아니에요? 수요일날 다음주 수요일날? 수요일날 3월 3일이 아니냐? 2일인가? 3월 2일이야 3월 2일 3월 2일 맞지? 어 우리 3월 1일날 쉬는데 근데 우리 화요일날 일로 와요? 원래 화요일날 안하잖아 화요일날 애들이 쉬는거야 네 너희들이 이번에 설날 때 너희들 두 번 쉬었잖아 아 이게 안 쉬는다고요? 어 너희들 안 쉬지 왜요? 뭘 왜왜왜왜 너 화요일날에 두 번 하니? 아니요? 어 아니잖아 대신 너희들은 수요일날 너희들은 설날 때 두 번 쉬었잖아 화목군 애들은 아 화목군 애들은 화목군 애들은 왜 수요일날 아 왜 설날 때인데 왜 한번만 다니시냐고 짜증이 인파이 가면서 나왔어요 아 어 이번 설날 때가 월화수 아니 아니 슬롱놈이었나? 맞지? 이번 설날은 어떻게 졌지? 이번 설날은 어떻게 졌지? 이번 설날은 어떻게 졌지? 월화수였지? 맞지? 월화수였는데 너희들 두 번 졌잖아 걔네들 한 번 졌어가지고 이거에 거품을 들어 내가 졌어가지고 국어가 졌어가지고 자 이번에 배울 녀석은요 무엇 무엇이 없 없다면도 있고요 없어 다면도 있어요 당연히 없다면 시간이 언제야 현재겠죠 없었다면 시간이 언제야 바보겠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위드 아웃 다음의 명사 위드 아웃이랑요 어딘가 위드 아웃 명사랑 법볼 명사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지금 전 시사공대 얘네들은요 무엇 무엇이 없다면도 되고요 없다면도 되고요 없다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이 없었다면도 돼요 한마디로 현재랑 과거가 둘 다 가능해하네 라는 하나의 얘기라고 알았지 현재랑 과거가 둘 다 가능해요 뒤에는 문명에 따라서 무엇 무엇이 없었다면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랑이랑 잘 나오니까 뭐가 있냐면요 다음은 명사 if you were not for 명사 나와있는 이 표현을 if를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if를 날려버리니까 도치결은 하겠지 if were it not for 명사 이렇게 바꿀 수 있구요 자 그 다음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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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 month been for 명사 이렇게 있는거에요 i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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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be for 명사 자 일단 이렇게만 적어도 세요 적어라도 precedence 지 빼죠 Kelsey zeg 여러분 얘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얘가 왜요? 오늘 왜요? 왜? 갑자기 힘 받았어? 오늘 빨리 시간이 안 갔습니다.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 아, 이제 맨날 다 왔습니다. 어떤 애들은 그러던데? 선생님 과학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넌 아니야? 아니요, 운동하고 할 거 같아서 모르겠어요. 방학 때 애들이 학원을 더 많이 가더라구요. 아, 학원 시간이 늘어나긴 힘든데. 차라리 학원 시간 늘어나긴 더야?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2학년들은 시험 가야 되는데. 어, 맞아. 1학년들은 시험 없이 그냥 룰루라라라 했잖아. 이제는 시험이에요. 시험 들어가면 거의 이제 통과할 거야. 하여튼, 이렇게 나오면 딱 오지선다용으로 나오고 좋거든요. 스피드킹입니다. 자, 여러분. 맞춘 사람. 선생님, 세미 접어. 초콜릿 나간다? 오, 나간다. 초콜릿 던져주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점, 뜻이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자, 스피드게임을 손들고 빨리 얘기해야 돼? 목표는 좀 받을까? 어, 2번. 손들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 사실 모르겠어. 아니, 저희 목표는 당연히 아닌데. 누가 전달을까? 공항국 제이. 뭔. 왜? 이유? 공항국 제이. 공항국 제이. 공항국 제이. 공항국 제이. 공항국 제이. 공항국 제이. 도전할게요. terminal. 다시 재개줄게. 공항국 제이. 공항국 제이. 여러분, 지금 잘하셨습니다. 지금 잘했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얘는요. 없다면도 되고 무엇이 없었다면도 되지. 맞지? 근데 얘 볼게요. If you want to fold it, 있으면 얘는요. 없다면냐, 없었다면냐. 얘네 두 마리는 무엇무엇이? 없다면이겠죠. 여기까지 얘네. 얘네죠. 밑에 볼게요. 이 밑에는요. had not been nice. 얘는요. 무엇무엇이? 없었다면이겠지. 그래서 지금 이 저치사쿠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요. 없다면나 없었다면이 둘 다르니까. 없다면나 없다면나 없다면에서 얘네들까지 다 맞는 표현이고요. 얘만 다른 표현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자 그다음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문제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왜? 없었다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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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 딱 다섯 개라서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남은 거 좋아하시네요. 알았죠?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는 알려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필요한 사항 빨리 필기 하시고요. 여기 옆에 없다면나 없었다면나 이거 적어놔. 그래야지 나중에 안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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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면 1번, 2번이 해결된 거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A, B가 해결된 거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게 이제 C만 가지만 볼게요. 자, C를 잠깐 보시면요. 아, 적었지? 자, C는요. 부정사고, 주호, 부사고에 가능한 의미가 포함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 나는데. 자, 이 투부정사고, 붙여봐. 이 투부정사고는요. 얘는요. 우리 투부정사고에 무슨 종합법일까? 무슨 종합법일까? 여사용법 부사중에서 뭐야? 힌트 줄게. 자, 뭐야? 힌트 뭐야 이거? 부사. 그렇죠.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힌트 부사적 용법에서 여러분. 얘가 원래는 목적 많이 쓰입니다. 목적, 결과, 감정의 원랭,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조건도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얘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요. 보통 얘가 부사로 쓰이면요. 우주정사고는 다행이에요. 알았죠? 조동산이 다행이에요. 자, 밑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주어져 있는 게 가정법이 될 수 있다는데. 물론 얘 보고도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 뭐가 더 정확할까? 뒤에 있는? 우주정사고, 얘 보는 게 더 정확할까? 이해 됐어? 자, 그 다음에 미래도. 밑에도 지금 전체성 플랜스 명사고. 여기도 지금 증명되어 있죠? 맞죠? 얘도 지금 가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뭘 보면 정확하게 판단인데? 쿨트패션. 알았죠? 조동산의 과거형 다음에 동성원형이 나옵니다. 어? 예를 들면은 가정법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이해 되고 있어? 자, 그래서요. I would be silly. I would be silly. 난 그거 참 비우신같다 얘기죠. 뭐하는 게? To be a to argue about that. 그거를 주장하는 건 참. 그거를 주장한다면 그냥. 그거를 주장한다면 그냥. 그건 참 비우신같은 것 같다 얘기잖아. 맞지? 또 먼저 볼게요. A friend. A good friend. 저거는 그냥. You would forgive. 당신이 용서할 텐데 얘기에요. 뭐할 때? For making such a mistake. 그런 실습이 있을 때에요. 밑에 있는 대선은요. 이 도움이 있으면. I could finish the project earlier. 이 도움이 있으면 나는 이 프로젝트를 빨리 끝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거에요. 알았죠? 정확한 판단은 야. 물론. 부정사고 맞고요. 0사고에서 이게 가정법의 의미를 갖는 거 맞고요. 하지만 뭘 보고 판단하면 나. 뒤에 있는. 우드 다음에 공사원형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한마디로. 조동사의 과거용 플러스. 공사원형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거 보고 판단하십시오. 알았죠? 참고로 이거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국회에서. 모의고사에서 너 얘네들이 정답에 궁금하느냐. 한게 되게 높아요. 얘네들을 보고. 필자의 생각은 날아갈 수 있거든요. 알았지? 이렇게 할 때에는 형과는 안 한거야. 안 한거야. 그게 누구였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답을 찾는데. 특히 고등학교 이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답을 찾는게. 알았죠? 자. 그러면 밑에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체크하고. 자. 시간은 10초. 시작. 이제 cricket 해서 정답. 이제 준비하십시오. 첫번째 보겠습니다 첫번째 볼게요 이거는 행사까지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 정답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 지승아 1번의 정답 뭡니까 네 우상이 없었으면요 나는요 흠뻑 젖었어 그때 흠뻑 젖었을 거야 해서 C번의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건 지민아 정답 뭡니까 그럼 B번이죠 내가 부자라면 해서 쓰면 되겠죠 마지막 3번은요 재영아 정답 뭡니까 그렇죠 내가 그때 했었으면 아유 흠뻑 기운이 예 때문에 헤드 아이에서 쓰면 써야겠죠 맞죠 가절법 도치였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 139쪽 스텝 1 이랑요 스텝 1 이랑 스텝 4 한번 해보시라고 스텝 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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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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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문장은 if it had not been 이렇게 돼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돼있었다고 맞지? 그런데 여기서 이 입을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려가지고 그러면 입과 해당 바꿉니다. 어떻게 하는데? 다시 한번? 그렇죠.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had it not been for his injury가 정답이야. 다시 한번. had it not been for his injury가 정답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한번. 자, 그 다음에 다시한번. had it not been for his injury. 자, 마지막 세번째는, 세번째는, 이번에는 역시 이 순간 찾았나 봅니까? 그렇죠. 잘했습니다. a british person would not use that word. 다시한번. a british person would not use that word. 여러분, 이거 판단하는 거 제가 뭐 보고 판단하라고? 조종사, 과거형, 믿는 거 보고 판단하시라고. 알았죠? 모든 정답을 다 할 수 있어요. a british person would not use that wor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하게도 이 뒤에는 다 뭐가 돼? 숙제가 되겠죠? 145쪽까지는 당연히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48쪽 수의 일치와 합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좀 빡쳐요, 여러분. 여기 좀 빡칩니다. 아니, 숙제까지는 괜찮아, 얘들이. 숙제까지는 괜찮은데 합법에서 얘들이 개빡쳐요. 합법에서 왜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이 좀 정리하고 있죠, 얘들아. 내가 정리한 여섯을 한번 가볼게. 내가 정리한 이 지금 유인불로 받으신가요? 어, 일단은 자, 간단한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봤습니다. 자, 수의 일치입니다. 수의 일치, 네. 수의 일치는 당연히 여러분, 수의 일치는 여기가 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셔야겠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간단한 다음에 적어보자. 첫 번째는 단수 취급하는 애들이 뭐뭐 있냐면요. 자, 내가 공명하고 싶어 보셔야지. 일단 each, 그 다음에 every each, every 그 다음에 sing으로 끝나는 애들 thing, 그 다음에 other word, 그 다음에 body 이런 아이들로 끝나는 애들은 다 단수 취급을 만들어야 된다고. 알았지? each, every, thing, one, body each는 각각, every는 하나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입니다. 여러분 해석할 때는 모든이 해석하세요. every는 하나.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읽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학과 명, 학과 이름이나 그 다음에 국과 이름. 얘네들 뒤에 S로 끝났다 하더라도 뒤에 무슨 취급을 해줘야 돼?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thematics에서 S로 끝났죠? mathematics. 수학인데 얘는 S로 끝났지만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고. mathematics. mathematics. I think is going to come to you. 그렇죠. I think is going to come to you. 필리핀스. 필리핀스. 필리핀스는 독수 취급이라고. 독수 취급을 해야 돼? S로 끝났으니까. 독수 취급? 단수 취급. 문학 취급. 자, 마지막으로는요. 아,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시간이나 거리나 금액 혹은 무게.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다 다 무슨 취급? 현수 취급이에요. 자, 얘네들 가서 50$ 이렇게 나왔어요. 50$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얘 다음에 Ease가 정답이 어디인가요? Ease. 그렇죠. Ease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알았지? 얘는 당연한 거예요. 왜? 개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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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네번째 나와 있는 거는요. 네번째 나와 있는 거야. 네번째가 조금 길어져 봐. 이렇게 해서 저거니 일단은? 찍을게요. 제가 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네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요. 명사에 생긴 모양 중에서. 명사구. 명사구와 명사철이 있어요. 명사구는 두 가지가 있죠. 뭐 뭐 있죠, 얘들아? 뭐 뭐 있지? 첫 번째, 투 부정사 있죠. 투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로 쓸게요. ING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분당해 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 부정사, 동명사. 얘네들 다 전부 다 단순 취급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명사전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나 다음에 문장이 나와요. 하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렇지, 접속사. 두 번째. 첫 번째, 다시 한 번.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접속사예요. 접속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관계사. 세 번째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에는 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that, if, whether. 이렇게 있는데요. that, if, whether. what, if인지 아닌지. 하지만 여러분, f는 주어 자리에 만나와, 안 나와? 주어 자리에 만나하고, 이것은요. 목적어 자리에만 나온다. 같이 접어주시면 되고요. 외로는요. 5인지 아닌지, 이것은 다 나와요. 결국 bulun,- 이것은 주어 목적 ved고 다 나옵니다. 우리 관계사에는요. 크게, 크게 what 관계대명이 나와있어요. what 다음에, 여러분 what 관계대명이 있으면 얘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뒤에 불안정한 문장 나옵니다. 불안정한 문장 나와요. 그 다음에, whatever, whom, ever, who, ever, which, ever, 그 다음에 whatever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데 얘는 뭐뭐하든지 라고 여러분 해석하면 되고, 전부 다 그냥 수칭 타시면 됩니다. 마지막 의문사는요. wh,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어순이 중요해요. 주어 다음의 봉사. 얘는 무슨, 무슨 어순이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죠.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주어, 봉사가 나온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네는 연판적 특현등. 1, 2, 3, 4, 5, 전체 다 이렇게 묶어서 얘는 이게 무슨 동사? 간수를 취하는 간수동사가 나온다. 한 가지 여러분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동사가 나와요. 아까 2번, 1, 2, 3번 내가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있는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저기 뒤에 시제일치. 시제일치랑 그리고 화법전환 거기서도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녀석은요. 좀 이따 하면서 바로 설명을 해줄게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여러분, 맞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Grammar Inside은요. 아마 다음? Grammar Inside은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내 희망사항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라이팅 해봤느냐?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6. 알았지? 6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지우고 이제 다음 번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한 번 덥치면 이런 녀석이 없어. 그 다음에 나와있는 녀석은요. 자, 우리 이번에 복수취금이네 얘들아. 복수취금 나와있는데 자, Both A and B. A와 B 둘 다 라고 나와있는데 얘네들은 여러분, 얘네들은 이제 다 당연히 복수취금입니다. 복수취금인데 하지만 A랑 B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냈때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Bread and Butter 이렇게 나와있어요. Butter 이렇게 나와있어요. Butter 이렇게 나와있어요. 얘 이렇게 나와있어요. 얘는요. 지금 단수 취급일까 복수 취급일까? 복수.. 복수.. 복수취급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죠? 복수취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요. 빵에 다른 버터랑 쓰십니다.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빵이랑 버터랑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필요한게 있습니다. 정말로 더 늦추는 것처럼. 금빵방 그거는요. 그때는 무슨 취급이거든요. 알았지?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low and Steady. 자, 느리지만 꾸준한게. 우리 이거 되게 Win the race 이렇게 쓰거든요. 느리지만 꾸준한게.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죠. 맞죠? 얘네들도 다 복수취급한다고. 뒤에 단수취급한다고. 근데 그거 빼는 전부 다 뭐라고? 얘는 복수취급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이해 됐어? 좋아. 그 다음에. 2번은 되게 쉬워요. 더 플러스 형상. 여러분 더 플러스 형상은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어마한 사람의 자. 그래서 선생님처럼. The Hands Up. 여기서 뭐야? 잘생긴 사람. 맞죠? 비티나게 생겼잖아. 촌티나게 생겼잖아. 더 푸어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번째는요. 세번째가. 얘 많이 헷갈렸네. The Numbe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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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명사가 나옵니까? 복수. 오 좋아요. The Number Up. The Number Up.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시승아. The Number Up. The Number Up. 무슨 명사? 무슨. 그렇죠. 맞을래? 복수 명사에요. 복수 명사에요. 얘는 어디서 중요하냐. 얘는 어디서. The Number Up. The Number Up. 이 뒤에 무슨 동사? 단수 명사가 나와요. 자, 이 뒤에 얘는 복수 명사가 나와요. 이 밑에 면 되어서요. 단수 명사가 나와요. 자, 이거 필기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럴까? W-H-Y. Why? 자, 왜 그럽니까? The Number Up. 자, 얘는요. The Number Up. The Number Up. 얘는? 많은 이란 뜻이거든요. 아, 이거 진짜 적어도 잘 씁니다.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명사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겠죠. 맞지? 주어니까 복수 명사가 얘가 오는 거라고. 이해되고 있니? 근데 이 밑에 있는 녀석 볼게요. 이 밑에 있는 녀석은요. The Number Up. 그래서 얘가 주어라고. 알았어? The Number Up. 숫자가 개념이잖아. 숫자가 개념이니까. 얘가 개념이야. 개념이니까. 얘가. 얘가 주어니까 단수 명사가 오는 거죠. 이해됐니? 이거 애들 많이 틀려요. 이 뒤에 있는 걸로 문제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1, 2, 3까지는요. 원래는 뒤에 무슨 농가가 나온다? 복수농가가 나온다까지.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라빡이 발라빡이 한번 해 주세요. CF. CF Comper 참정하세요. 이걸 해야 하십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CF 찍는 그 CF가 아니라고요. 아. 네. 선생님이 CF 찍으면 느끼겠다. 성. 무슨 성. 아. TS. 아. 나 진짜 개킹만 한다니까. 아니. 내가 이해냐. 우리 라이팅 하면 출발하잖아. 출발해서 Environment Problem이었지 않았지. 거기다 오토 내가 진짜 TS를 썼어요. 나도 했어요. 근데. 지금 추기고 싶을 했잖아. 괜찮은데? crazy 얘기실까요? 아는 밤인데. 이거. 지금. 괜찮니? 줄게? 자. 그래서요. 지금 선생님이 행신적인 모습. 스스로 바쁘서 알려 줬거든요. 그럼 여러분. 책으로 갑시다. 책으로. 148쪽. 준비. 142쪽. 체크업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2쪽에. 1스탑 한번 해 보세요. 스텝 1, 스텝 3. 시작.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쁘지? 이거 파마 하는 거 아니에요? 파마 했다가 지금 이제 했었어요. 방치하는 데 그럼 원래는 선생님이 가는 만큼 했었어요. 가는 만큼 했는데 요즘에 너무 귀찮아서 그냥 제 뒷머리에 하고 있어요. 왜? 오! 나같이 내가 한 번 배우실 각도몇씨 다 기집어진게 각도몇 선생님이 머리 없는 게 생각났어 내가 잘 나갔을 때 사진 안 보여줬어. 그런 사진은 없잖아요. 나 있어. 나 여기 있어 지금 홈 때. 진짜 킬로왔네. 그 실에서 안 보여줄게. 보여주면 열심히 할 거야. 그럼 여자가 열심히 안 된다는 얘기네. 더 열심히. 더 열심히야? 진짜 씨. 사장님이 미지시로 보여줄게. 아 저 막 40살 때 아니에요. 뭐? 뭐라 했는데 뭐? 한결아 뭐라고? 5살 때? 아 선생님 진짜 제대로 꾸몄을 때야 이거. 이거 그 렉스컴 왔을 때 처음 찍은 사진이에요. 완전 다른 사진 같아요. 맞아요. 안 보이는데. 내가 마스크 쓰고 머리를 안 보고 미용실 안 가고 옷을 찍고 이렇게 입는 것도 같이. 광고가 나온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왜 상기 쳐요? 이러고 있더라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자. 잘생각. 그때는 그래도 약간 젊은 분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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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됐어. 왜 사진 찍은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요? 그래. 야. 머리 입고 머리 입고. 미용실 가요? 하고 한 거야.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보이냐. 미용실을 안 샀어. 아. 아. 저렇게 입고.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뭐가 문제야? 얼굴이 문제야? 아. 조금. 조금. 아. 광고에서 야. 광고 할 거야. 누가 저거 하니까 선생님이 광고에서 온도를 팔 것 같아. 미리 이러고 있더라고. 한 방금 저 파야 될 것 같아. 진짜. 자. 개소리 그만하고. 자. 그러면은요. 자. 자. 저거 있니? 네. 네. 세행 básicamente. 2. 2. 3. 4. 5. 5. 5. 5. 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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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A죠. 아니요. A죠. 내가 3초 전에 설명했잖아. 단수랑... 뭐가 단수네? 그... 봉나무... 단수네. 그렇지. 그렇지. 자,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얘가 지금 단수네. 동영상이죠. 동영상의 단수네. taste. 알았죠. 알았어? 그럼, 두 번째 볼게요. A number of students. 자, 많은 학생들이요. In my school. 내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은요. 시아가 참가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장 한번 볼게요. 내가 Step 1, 3 풀이라고 했죠? 자, Step 1, 3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어, 풀어도 그거 같지? Let it go 하면서 멋있다. 핑크핑크 넣은 거야. 얼음 속으로. 맞지? 얼음 속으로 미치면 나야죠? 얼음 속으로 있잖아.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시민아. 첫 번째, 1번 정답 뭡니까? 왜? 이즈가 정답이지? anyone. 그렇죠. anyone이 좋으니까. anyone. 1부터 있는 body, thing. 이런 애들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고. 맞지? 자, 두 번째 볼게요. 우리 두 번째 정답은. 정답 뭡니까? 이즈. 어? 왜 이즈? 이즈 부터는? 핑크핑크. 그렇죠. 동계학이죠. 동계학이라는 건데요. It's a branch of mathematics. 자, 우리 수학의 한, 그, 뽑아서 나온 한 가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number of people. 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있으나 쳐다봅니까? 오. 그렇죠. 뭘 정답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both the doctor and nurse. 이렇게 하세요. 자, 그 의사가, 그, 한호 사는 일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면은, 예나요. 쳐다봅니까? 그렇죠. 컴이죠. 예나요. 꼭 피부과 의사들이 다 빠져대요. 그 사진이 나와있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피부 좀 만들어줘. 아, 그래서 그 대단하고. 뭐라고? 아이고. 아이고. 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가, 10년이 날 거예요. 어? 10년. 10년이 아니다. 아니, 10년. 10년이 아니다. 지금. 나 저거, 언제 찍었느냐? 12월에 찍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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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찍었을 때 걸릴 거예요. 어? 뽀대만 하고. 네. 뽀대만 하고. 아니요. 떨름만 걸릴 거예요. 아, 걸릴 거예요. 뭐 불리는 거거든요. 아, 시부럽게. 맹문이 불일긴 해. 너희도 나중에 봐. 나중에 봐봐. 자. 나중에 뭐지? 저거 팔라고. 운동을 위해서. 자, 두 번째 볼게요. 아, 두 번째가 있지. 세 번째가 있나? 자, 세 번째 볼게요. 제형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나있어요. 카레랑 밥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카레랑 밥일까요? 카레 비빔 밥일까요? 카레 비빔 밥일까요? 카레 비빔 밥. 카레 비빔 밥이죠. 그러면 정답은. 어리야이세요? 그렇죠. 이슬.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우리 두 번째 보시면요. 재형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나있어요. 얘는 정답 뭡니까? 그렇죠. 왜? 국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윤재. 정답 뭡니까? 윤재. 오, 그렇죠. 왜? The number of. 얘가 좋아니까. 잘 하셨어요. 마지막. 재희야. 정답 뭡니까? 그렇죠. 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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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었으면요. 자, 우리 크르마는요. 아.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나. 왜요? 숙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 저번에는 숙제가 적었잖아요. 아니, 그 적은 거예요. 오, 그. 그냥. 맞아. 공격 없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거. 어떻게. 맞지? 많은 거 없는 거야, 진짜. 어. 자.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나갈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나갈게. 아, 근데 이게 지금 나가놔야지. 그러니까. 나가. 일단 나가. 왜냐면은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한정포포에서. 자. 아, 지금 나갈까. 정신 사리게 해줄까? 정신 사리게 해줄까? 어. 조금 나가는 거 같아. 조금 나갔어? 내가 들어오고 계실까? 여기에 놨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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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런 거 좋다. 너의, 너의 지금 검은색 마스크를 나처럼 하얗게 만들 수도 있어. 아,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 나 우리로 만들어줄까? 아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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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형에는 얘 같은 시간에 들어가 주세요. 미래형. 미래형은 미래형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과거라고 적지 마시고요. 더 이전. 그 다음에 같은 시간. 그 다음에 밑에는 미래형. 이게 좀 더 정확해요.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더 이전. 같은 시간. 저게 좀 더 정확합니다. 제가 피고화하면서 정리해서 봐봐. 그러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시제일치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뭔 개소리냐. 이 소리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여러분. 얘가 주절이에요. 덴 이하가 주절이에요. 덴 이하가 주절이니. 여기가 주절이야. 여기가 주절이야. 여기요. 여기요. 그렇죠. 여기가 주절이죠. 여러분 이 주절에 있는 동사가. 얘가 현재형이 왔을 때. 이 주절 동사가 현재형이 왔을 때. 여기 뒤에 있는 덴 이하. 종속절이죠. 이 종속절 안에. 이 종속절 안에. 이 동사들이 모양이 올 수 있는 게 한점되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현재형부터 볼게요. 자. I think. 나는 생각해. 만약에 현재형이 나왔을 때. 네. See you. Is handsome. 이렇게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돼? 아니 문법적으로 돼 안 돼요. 문법적으로. 돼죠. 그렇죠. 문법적으로 돼죠. 문법적으로. 그걸 왜 강조하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 아 진짜. 궁금해 봐. 신이 무슨. 야 내가. 내가 왕이한테 많이 울리고 다녔어. 그래서. 아. 학생들 놀랐다고 그랬겠냐. 학생들 놀랐다고 그랬잖아. 자. 자. 지금 현재 동사마다. 여기 같은 시간인 거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우기 할 사람에서. 여기서 똑같이 같은 시간에. 뭐 쓰면 돼? 현재 강을 쓰면 돼요. 알았지? 똑같이 현재 강을 볼 수 있어. 근데. 자. 현재 동사도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전을 쓰고 싶으면. 현재보다 더 이전이 그거 쓰면 돼. 간단하게. 아 더. 그렇죠. 막아줘. 이게 너무 쉬워요. 아 근데 이거. 똑같이 들고 있는 거 아니네. 뭐라고? 더 이전을 왜 바꿨을 쓴 거 같은데. 어. 밑에 있는 거 쓰네. 자. 미래형은요. 미래형은 뭐 플러스 못 쓰면 되지? 간단하게. 응. 그렇죠. 윌 플러스 много서 없는데. 여기까지 쉬워요. 윌 플러스은 봉화 척치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 되고 있니? 여기 있어. 저 밑에 볼게요. 근데 이제 애가 무슨. 주어 다음에 과거동산이 나왔어요. 과거동산이 나왔는데 백 이하가 나왔을 때. 주어 나외데 같은 시간이면 여러분 뭘 쓰면 될까? 같은 시간이면 무슨 말 쓰면 돼? 너희들이 내일이 됐어. 내일이 돼가지고. I thought. 나는 생각해요. She was handsome. 그 시절에 똑같은 건 안 알았지? 저 그를 다 해주세요. 저. 저 그를 다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I thought. 난 생각했을 때. She was handsome. 옛날에 기억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때 뭐 쓰면 돼요? Okay. 일단 해도 어떻게 쓰면 돼요? 그럼 미래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We'll be. We'll be. What's up? We'll be. We'll be. We'll be. 왜 자꾸 서울에서 조종하는 거야? Sook. What's up? We'll be. Sook. Why, what's up? How do you do? Who could not have a better job? It's not clear. Okay. What do you do?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 does that mean?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됐는데 그 밑에 좀 변태가 변해진다고요. 이게 기본인데요. 이게 기본인데 밑에 시제일치에 예외가 있어요. 시제일치에 예외인데 이거는 일단 칠게요. 이거는. 자 이거 칠게요. 다시 이거는 살만하다고 끝났어요. 그러면 숙제가 끝났네. 던져버려야 되는데 다음주 계약 기념으로 숙제를 많이 쓰기까 하려고 하죠. 다음주 계약하는 거랑 2,000,000,000,000,000,000. 무슨 상관 없잖아. 상관 없으니까 말해줘도 되잖아. 아니에요. 첫 번째로 시제와 상관 항상 현재 시제 쓰는 게 뭐가 있냐면요. 과학적 사실 과학적인 사실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질의기 그 다음에 속담 얘네들이 나오면요. 아까 전에 위에 있던 그 시제일치의 법칙을 따라 안 따라? 안 따라 안 따라서 닥치고 그냥 뭐 쓰는데 한지 씁니다. 알았지. 무조건. 다 필요 없이. 나 생각했어요. 물이 100도에 온다고. 물이 100도에 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요. 프레이즈 D를 쓸까? 프레이즈 S를 쓸까? 그치? 애쓰지. 맞지? 이동이상. 좋아. 그래서 사실 얘가 얘를 이해시켜줄 수 있는데 이해시키려면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많은 개념을 다시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냥 외우세요. 일단은. 왜 외해시키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 끄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왜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해 줄게요. 간단하게. 시재랑요. 시간이랑 다른 거 있어요? 네. 시간이랑 시간이랑 시간은 어떻게 다르죠? 우리 배웠죠? 어디서 배웠죠? 여기. 오 좋아요. 오 좋아. 그럼 시간은 몇 개요? 시간이요? 아 시재랑 시간책은요? 어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가? 어 시즌. 그 순간. 어 그 순간. 그리자. 그렇다. 그럼 이것도 배워네? 상? 책상. 책상이야. 책상이야. 그건 좀 아니고. 이 상이랑 얘기했는데 상이 기본 진에 말려있는 거 어디였어? 아니 안 배웠는데 그거 안 배웠어? 어휴이. 네. 네. 이 상이 뭐냐 했냐? 그냥 시상이야. 그 상이. 아 상당 부분으로. 시상이지. 그 시상식 말고. 너희들 군복 씨가 시 안 배웠어? 네. 그래 없어요. 그 시상이라면 안 배웠어? 시지? 네.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중에 알려줍니다. 나중에 알려줍니다. 자. 우리 정석단을 이렇게 놨는데 자. 여기는 뭐 들어가면 되냐면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세요. 역사적인 사실은요. 종종 속도에는 항상. 자. 항상 어떤 동사 쓰냐면요. 저건 항상 과거시제라고 써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저 원래가. 얘네들이. 원래가 있는 법칙인데. 이 법칙을 닥치면. 얘네들 닥치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보니까. 앞에서 과거는 형제든. 미래든 나발이든. 그래서. 과거의 상황에서. 현재 지금 계속 하고 있냐면요. 종속절에. 아까 전에 원래. 종속절에. 과거. 주어 다음에. 과거 동작만 나온 다음에. 이 덴 이하에는요. 현재 쓸 수 있었어? 없었어? 현재 못 썼었잖아. 맞지? 현재 못 썼는데. 만약에. 현재까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습관 같은 걸 나타내고 있으면. 쓸 수 없어. 현장을.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결론을 외워야 하는데. 결론을 외워야 하는데. 이 얘기 시간 좀 좋겠는데. 시간이 좀 좋겠는데. 시간이 좀 좋겠는데. 시간이 좀 좋겠는데. 여러분 1차도 외우세요. 2차도 이해할게요. 3분이면. 3분이면. 네. 알았어. 그럼 한 10분 더 하자. 아니요. 10분 더 하자. 우리가. 시제랑요. 시간이라는 게. 맞는데요. 우리 상이라는 게. 이게 상을 알려주세요. 상이라는 게. 기본. 진행. 완료라는 상이거든요. 어? 아예 봤죠? 진행 완료라는 상이거든요. 상이 뭐냐면요. 상이 뭐냐면요. 삭제약자. 느낌입니다. 느낌. 느낌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기본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기본의 상은요. 기본의 상은요. 얘는. 항상. 늘. 장기간이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일단은. 시간에서 보시면. 시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알았지? 자. 그래서. 진행은요. 얘들아. 생겨보는 게 뭐 플러스 뭐지? B 플러스 아이즈죠. 아. B 플러스 아이즈가. B 플러스 아이즈가. B 플러스 아이즈가. 이 진행에 사면요. 순간이고요. 뭘 랩하고 있냐면. 변화를 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얘가 과거, 현재, 미래죠. 그래서 우리 시제가 몇 개라고 배웠지? 얘들아. 총 몇 개라고 배웠어? 시제. 응. 시제. 12시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 시제 12개다. 맞지?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과거 기본형. 과거 기본형이 과거형이에요. 과거 기본형, 과거진행형, 과거완료형. 현재 기본형, 현재진행형, 현재완료형. 미래 기본형, 미래진행형, 미래완료형. 스님 안없겠네요. 하나 더 있는 건 진행이랑, 완료랑 합쳐져서. 합쳐져서. 과거진행완료, 아. 과거완료진행, 현재완료진행, 미래완료진행. 여기까지만 얘기 중이에요. 근데 같은 느낌이니까 뺄게요. 선생님. 이거 두 개 차이가 없니까? 예를 들어서. 3분만에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 I live with my parents. 이거랑 0. 여러분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근데 느낌을 알려주는 게 이상한 거야. I am living with my parents. 이거 느낌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 지금 live을 썼죠. 얘들아 맞지? 여기 live을 썼죠. 얘는요. 현대이면서 기본형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현재형이야. 알았지? 이렇게 쓰면 그냥. 나는 부모님과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너 누구랑 사니? 나 부모님과 살아요.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미래에도 쭉 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느낌이야, 느낌. 이해되고 있어? 느낌이야. 밑에 있는 연습을 볼게. I am living with my parents. 너 누구랑 살아? 나 지금은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 어때요? 잘. 튈 것 같지 않니? 부모님 고려장하고 튈 것 같지 않아? 느낌 알よ, 느낌을 알고 있어? 느낌 잡혔어? 그래서 볼게요. 기본의 살을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본의 사실을 수행하자면 항상 늘 장기만의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됬어? 예를 Beauté. 과학적인 사실은 항상 늘 장기만 된 거야. 일반적 진리에요 항상 늘 장기관이잖아요 얘네만 늘 장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뭐 쓰는거에요? 현재 시절 쓰는거에요 이해됐어? 이해됐니?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절 쓴다 과거 기본형을 쓴거죠 왜? 항상 늘 장기관이입니다 이해되니? 그러고있어? 얘네도 현대짜리 지수 때문에 지수 계속 자기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계를 쓰는거에요 이해됐어? 지금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하기 할건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해드릴게요 감은 잡혔어? 감 잡혔어? 3분만에 왔으면 나는 깨어나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정한 소리 권한거에요 여러분 칭찬은요 뭘 없었을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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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에 이젠까지 뚫을 수 있겠지? 아니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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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쪽까지 지금 7일 전까지다 거기까지 붙이면 되고요 이게 더 큰 부분은요 일단 가방만 써도 돼 가방만 써도 돼 가방만 안했어 아이씨 아이씨 자, 고생했어요. 옆만 이동해주세요. 잘 먹어요. 고생했어요. 아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다음 콘텐츠입니다. 다들 공부해보셔야 돼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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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